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소시지 좀 더 좋아서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왜냐면 너무 맛있게 먹으니 이 제품은 이게 고륵이기 때문에 음... 그렇게 먹으면 이제 고륵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먹었지만 불쌍한 맛을 twitch 스테이크 스테이크 또 bowls 쥬쥬 소 한입에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? 알겠다 제가 한입에 먹은 한입에 먹어야겠어요 고소한 후추 고소하고 매콤한 김치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풍미 뷰 bookmark 아시죠? 고춧가루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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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